네.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는데요. 이 만남이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면 조금 더 이 문제가 연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러가고 있는 건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선거 피로는 좀 푸셨습니까? 피로 풀세도 없이 지금 뭐 좀 뒷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을 대처하느라.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문제는 딱 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있었죠. 어떻게 좀 접점 좀 모색이 됐습니까? 아니면 인식차는 그대로입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에 대해서 타진료도 한번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믿고 싶은 거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타진료가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더 여쭤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어제 만남이 불발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 성 불발이 된 이유를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김종인이라는 사실 정치 원로 거물을 모시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이견이 자꾸 나오는 모습 자체가 저는 김종인 장관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걸 자꾸 조건을 들고 가서 만나는 모양새보다는 딱 한 번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모양새가 안 나오는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 때 같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평소 스타일이나 성장에 비춰볼 때 이런 식으로 무기한 정권 이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당 안에서 나오면 결국 그럼 나 안 해.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은 김종인 장관이 항상 갑을 관계가 어디냐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갑을 관계? 사실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김종인 장관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일할 때 단 한 번도 이분이 내가 뭘 하고 싶기 때문에 먼저 제안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위기에 빠진 정당이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하마평이 오르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수락하느냐 맞냐의 문제인 건데 저는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과연 그러면 김종인 아니고 다른 카드를 내세울 만큼 뭔가 옵션이 많은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를 당이 받아들이고 모셔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그리고 저는 임기에 대한 부분도 참 이거는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희한한 것이 김종인 전 장관이 옛날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도서랑 같이 했지만 그 하면서 중간에 네 번인가 나간다 그랬어요. 맞아요. 본인이 자꾸 마음이 안 들면 나간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붙들어가고 결국에 마지막에 진짜 나갔거든요. 그다음에 대선 때 또다시 오셔서 일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내 지금 하는 비판과 똑같은 비판.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저분은 진영을 넘어오신 분이다 부터 시작해서 저분에게 꼭 정권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끼리 할 수 있다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분을 신임해가지고 간섭 안 하고 상당 부분을 독립성 유지시켜주면서 총선 치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저는 그 바탕으로 대통령도 되셨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당에 있는 인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임기 갖고 다투냐. 임기는 뭐냐면 왜 다투냐 하면요. 저분이 2년 가까이 눌러앉아가지고 안 나가시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우입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거는 저분이 와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당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바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말려야 되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한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김종인 장관이 오히려 우려하는 것은 본인이 잘하고 있는데 뭔가 나중에 반발로 인해가지고 조기 전대를 하라고 갑자기 나오는 어떤 세력이 있을 경우.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함이지 이분이 무슨 과거에 저도 싸워봤지만 손학규 대표처럼 죽어도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장관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약간 각색을 해서 워딩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각색을 하면 내 손으로 대선 후보까지는 뽑겠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행동에 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대권 후보를 만들겠다. 대권 후보를 누구 점지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요. 다만 미래통합당의 토양이라는 것이 제가 항상 운동장에 비유하지만 아침 조회할 때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너 기준하면 그 기준 학생 좌우로 정렬이거든요. 그 기준점이 가운데 가까운 곳에 있는 것까지는 역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 후보 해라. 유승민이 대선 후보 해라. 이런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저는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 그러니까 땅을 넓히려면 간척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간척이라는 게 뭡니까. 담을 쌓아가지고 밖에 짠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남아있는 땅을 담수로 계속 세척해가지고 이게 농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바꿔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라고 김종인 장관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금 너무 짠맛 그러니까 완전 강경 보수 쪽으로 일변도가 되어 있는 이 당을 좀 간척을 해봐서 땅을 넓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과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내친 김에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 자신이 어떤 대권 주자로 뛸 생각도 사실 가슴 한켠에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누구든지 대권 꿈을 꾸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제발 사람들이 대권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이건 또다시 얘기하는 건 참 죄송하긴 하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싸울 때 이 사람이 대권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지되면 저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에 낚여서 예를 들어 총리를 하려고 한다든지 비례대표 의원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이 낮은 사심 때문에 당을 움직인다고 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 봤지만 김종인 장관은 비례대표를 처음에 하려고 한다고 욕먹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거꾸로 자기 의사에 안 맞고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비례대표가 바로 던지고 나오는 분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도로 약간 바꿔서 지금 미래통합당을 수습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적임자 다시 말해서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대 총선부터 해서 보수가 전환을 한 번 이끌어냈어요. 뉴라이트 계열 중심으로 선진화 전론으로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담론 전환이 계속 이뤄져야 돼요. 그런데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당 내에서의 정권교체였지만 사실 그때 국민행복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론 좌클릭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것이 박근혜의 담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럼 보수가 어떤 거대 담론을 들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데올로그적인 측면이 있는 분이 당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당내 인사들 두루 만나고 교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오면 건강정책부터 고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알고 있는 분은 김종인 장관들이 이렇게 봅니다. 선이 굵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를 보셔서 특별히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여러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어떤 304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인터뷰에서 830세대라고 장면까지 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런데 30대잖아요. 어떤 그 당 안팎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저는 그런데 이 접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군대를 놓고 본다 해도 위강급, 연관급, 장관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지금 저 같은 케이스가 젊은 사람을 장관급에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는 위강급과 연관급에서 젊은 사람의 영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을 맡고 비대위원을 맡는다 해서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김세현 의원과 저는 그런 쪽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김종인 장관과 노노동 교감이 있다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지도체제가 들어서든지 간에 저는 당직에 실무당직을 해보고 싶어요. 실무당직이라면.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보수가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이 홍보하는 방식, 정책을 만드는 방식. 이런 실무선에서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없는 매력적이지 못한 방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인재 영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른정당 시절에 보면 토론 배틀이라는 걸 통해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경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하나의 과거 시험처럼 보수의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게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비대위원의 상당수를 젊은 세대로 포진을 시킬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망을 받아서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최고에게 비대위원을 맡으라라고 요구를 하면 맞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왜요? 저는 그런 당직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질무영 당직. 제가 직업이 최고였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보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차라리 위강급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나오고 있는 젊은 세대 전진배치론에는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사실은 젊은 세대가 이야기 안 나죠. 40대 기술은 있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3인방으로는 40대 기술은 있었지만 이때는 치받고 올라가면서 스스로 어떤 분이냐 자신들의 위상을 확보한 경우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젊은 세대 전진배치론은 사실은 인큐베이팅이거든요. 키워주자잖아요. 이래서 키워집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선발까지는 정당의 영역이다. 육성은 절대 정당이 할 수 없다. 기회를 주는 정도까지가 정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 기회를 주는 방식도 아까 말했듯이 음서같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음서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계기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토론 배틀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인재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입시키고 인재들이 그걸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게 하려면 음서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을 만드는 것이 보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3040이니 830이니 나오는 것은 언젠가 있게 되는 당대표 선출해서 당대표부터가 어떤 젊은 세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금 비현실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대표 선거가 임종인 장관의 임기에 대해서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 철해지는 선거라면 지금부터 1년 동안 체질 개선하면 밭을 갈고 간척하고 거기에 또 담수로 짠내 빼고 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간다면 그 담론이 워크했으나 그 방식이 과거처럼 음서로 탑다운으로 그냥 최고위원 몇 명 미디엄 몇 명 만들어놓는 방식은 저도 거부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확실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짧게 하나 또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의 어떤 성추행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로 윤리심판원 수집을 해서 조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선이면 충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당은 워낙 거대한 조직이고 우리 당도 그리고 민주당도 1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갖고 있는 당에서 사고가 터지는 것 자체를 어떻게 당의 역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국민들이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 지난 선거에서도 우리는 막말론을 제천하면서 그것 때문에 숙권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앞으로 지금 윤리견에 재소하는 건 당연히 하겠죠. 어떤 판단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피해 여성 쪽에서는 입장이 나오면서 총선 전에 일이 벌어졌는데 일인가 처리는 총선을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회의는 압박이 없었다고 피해 여성도 밝혔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게 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부분은 딱히 없는 게 만약에 그분이 진짜 오거돈 시장의 정계 은퇴를 원했고 그와 동시에 민주당에 피해를 입히는 걸 원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저는 거기에 음모론을 들이대려면 그 본인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정되지 않는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 선에서의 그분의 제안이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